전국의 각서대들이 800명이 전부 이 노래를 불러요. 이 광대가 뭐냐고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설명 안 해드릴게요. 아세요? 광대 뜻이 뭡니까? 광대는 시군님과 남을 웃긴다는 얘기예요. 웃기고 울리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조선왕조 500년 시절에 한 나라의 임금님이 광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미쳐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왕의 남자. 보셨죠? 제목을 아시죠? 그분이 상감이 광대. 나 같은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분장한 여성이었어요. 그저 남자죠. 근데 나중에 남자라는 걸 알고 상감마마가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감싸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광대예요. 나라 대통령도 광대들이 나가면 사랑을 주시고 박수를 주고 속으로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각설에게 열심히 하고 함성가 박수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매! 남들이여 즐거워서 난 덜 움직여 온 신이 나서 죽을 죽었을 해 남본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의식의 조회한다 한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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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의 안전의 진심의 진심의 어린아 안전의 진심의 판매 첫 번째는 우리의 Sustainable 어린아노 우리의 새로운 한글자막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새로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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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